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총평에 이어서 구체적인 문제들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. 내가 어느 지문이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막혔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따져보시기를 먼저 제안 드립니다. 선생님은 오늘 두 지문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. 총평에서 대강의 문제들은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읽어 볼 만한 지문이 두 지문 있죠. 독서 지문 두 지문입니다. 4번부터 9번 지문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PCR 지문 이렇게 두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복합 지문이죠. 가글과 나글 두 글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지문입니다. 예비 시행에서는 이 지문 이 복합 문제가 가문단 가 지문을 읽고 한 두 문제 풀 수 있고요. 나글 읽고 한 두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해서 한 두 문제 푸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가글을 다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. 나글을 다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도 한 문제밖에 없고 아마 수능에서도 복합 지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가, 나를 모두 다 통합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생각엔 이 틀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4번 문제는 예시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죠. 가글과 나글의 형식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. 그 다음 5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인데요. 가, 나를 모두 다 읽어야 되고 6번, 7번은 뭐 가와 나 각각 문제이고 8번 문제 역시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 9번 문제는 어휘 문제이죠. 자, 여러분들 아마 시험 시간에 가글 읽으면서 두 번째 문단부터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두 번째, 세 번째 문단을 실전에서 어떻게 뚫었어야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.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.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.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.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했어요.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, 인과관계할 때 인과, 원인과 결과죠.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.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인과입니다. 인과. 근데 그 시대적 분위기가 말이야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했기 때문에 이 인과를 말이지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.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으세요. 이 지문은 그러면 인과를 어떻게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해석해낼 것인가. 이게 핵심입니다.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시험치다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 정말로 중요한 문장이다. 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문장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. 자, 두 번째 문장 갑시다. 문제는 휴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자, 직접 관찰할 수 없다. 물리적 작용이라면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관찰이 안 된다 이 말이야. 그죠? 관찰이 안 된다고. 계속 읽어봅시다.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. 라고 했어요. 인과관계 그 자체는 관찰이야. 자, 봐.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야. 그럼 보세요. 다시 한 번 휴이 문제는 휴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거야. 이 인과관계 자체는 관찰이 안 돼. 이런 얘기. 납득이 돼요? 그죠? 관찰이 안 돼요.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. 이 사건, 이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말이야. 이게 문제야. 인과를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를 관찰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. 계속 읽어봅시다. 가령,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죠. 추위라는 건 관찰할 수 있죠. 강물이 얼었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어요. 근데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. 그 인과관계 자체를 우리는 뭐니 관찰할 수 없다 이 말이야. 그죠? 계속.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. 야, 관찰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과학이야. 라고 철학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이론이다. 자,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것인가. 그 시도가 바로 세먼의 과정이론이다. 라고 얘기했어요. 됐어요?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쭉 하고 읽으셔야 돼요. 그죠? 자,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중심 화제 세먼의 과정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노라.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자, 다시 한 번 첫 번째 문단을 천천히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. 시작! 이해되셨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 지문은 세먼의 과정이론을 설명할 건데 이 과정이론은 인과를 어떻게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해시킬 것인가, 설명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.